오늘 은혜받고 승시될 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은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은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흘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리라 요하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승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요하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약을 전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약을 전달합시다 어떤 여인이요 두 살 난 아이를 데리고 라삐에게 왔습니다 이 아이를 몇 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라삐는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연이 늦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 시점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늦은 거랍니다 은약 전달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된답니다 학교에 갈 때부터 가르치려 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약 전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은약 전달이 태속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서 풍요를 누리자 은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을 펴서 이 범죄의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을 또 징계와 연단을 받은 이 악순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또 구원의 언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냐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줬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난한 땅에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여와의 사자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서 성실하게 실행하지 못한 사명에 대한 은약 파기가 오늘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그들에게 결국 고통을 갖다 줄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또 기업을 차지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에서 가난한 족속과 혼합되고 또 저들과 은약을 맺으면서 우상을 승기게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반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선포하는 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상을 향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세기 3장 사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세상의 유혹에서 굴복당하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또 내가 채울이라는 이 온단 말씀을 붙잡고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오직 유일성 또 재창조의 축복을 이림으로 백배의 여시를 맺어 본당 한당과 2, 3, 7 선교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느님의 사자의 책망입니다 1절 2절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래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국에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래에서 복임에 이르러 이 선민들에게 올라와서 책망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천사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말라커라는데 특사, 천사, 왕이라는 의미를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대리 자격으로 파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길가래가 복임은요 동쪽 서쪽으로 한 20km쯤 상관이 있다는 거죠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지역은 다 에브라임 영토에 있는데 길가래에서 또 복임으로 올라와 이 말은 뭐냐면 길가래의 뜻은 수레바퀴라는 의미로 지난 날의 어둠과 수치가 굴러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위에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고 또 가나안의 산악지방을 정복할 동안에 계속 거기서 머물렀던 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강야 생활 동안 지키지 못했던 또 한례를 행했던 장소고요 그곳에서 6월졸도 지켰습니다 또 언약에 대한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길가래는 선민이 기념비를 세우고 하느님의 언약의 장소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복임은 책망을 받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개명한 이름입니다 그게 영화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 단을 헐라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또 죄와 또 타협한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느님의 사자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왜 온전히 내쫓지 않고 그리고 그 재단을 헐라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어느 일부만 하고 100% 승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같이 동화되어서 함께 그 재단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전에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근거해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승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재단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고 오히려 더 우호적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이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교에 물들까봐 하느님은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부분적으로 승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11에서 12장 4절에 보면요 우리는 피혈리까지 죄를 대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용기를 가지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요 성업들을 점령치 못하고 그리고 신전이 있는 그 성업도 점령치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당할 정도로 하느님의 명력에 불복하게 돼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에 대한 은약이 얼마나 불충실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일도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 갈 때도 우리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 세상은 3, 6, 11 그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도행전 1, 3, 8 정말 그리소를 누리며 그저 하느님 나라를 누리고 오직 성령 측면에서 위더, 임마누엘, 원니서를 누리고 천명, 소명, 사명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 전달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난족속과 언약을 세우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듯이 그것을 파괴하지 않은 가난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얽매어서 결국은 파국으로 또 파멸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가난의 신들을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향받은 이스라엘 이 우상 승배의 올무에 걸려서 징계를 받는 것이 사사시대에 또 기술한 사사기를 또 반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역사가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요하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 이름에 백성이 그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요하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하의 사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임이라 했습니다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복임은 박하라는 분사행으로 눈물 또 박하의 꼴짝이는 눈물의 꼴짝이 통곡의 장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지명이 바뀔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울음의 장소라고 별명이 부를 정도로 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자손들이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개명한 후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린 것은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희생제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게시하시면 뭡니까? 모든 속죄 제도에 순종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도 속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았기는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의 울음은 그것이 정말 진실한 해결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징계의 두려움에 의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그들은 거기서 또 우상선별을 합니다 이 사사기 역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거기에 따른 형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신앙이 아니고 체험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갱신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현장에서 영적 전투하는 제자가 되어서 이 사사기의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정말 일신전심지속으로 현장을 정복하여 CWDIP 서미스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임을 떠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배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호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호를 잘 성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은 지도자 요호사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요호하의 종 눈의 아들 요호사가 110세의 죽음의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호를 알지 못하며 요호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요호사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뭡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했죠 그런데 죽고 나서는 신앙이 단절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이 요호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성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조상회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요호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하신 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잠은 22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전날짜가 없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하님을 배반하고 또 가난한 땅의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은 징계를 했고 또 주위의 이방인들부터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또 하느님께서 주셨습니다 고통을 못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느님께서는 또 찾으면 돌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언약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언약 교육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에서 6장에서 6장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은 뭡니까? 순간 몰락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이야기는 그 사사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장세기 3장 세상에서 나 중심, 물결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인나라, 오직 성령추만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느님을 다시 찾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싸움에서 오직 그리스 원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도 있고 영적 싸움할 자세, 태세를 갖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하느님의 온전한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훈련과 과정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갈보리, 감량산, 마가다라빵의 은약을 굳게 붙잡고 기뻄으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현장을 증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